남매 중 단학년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둘 중 누가 데이트하시겠습니까? 누나가 잘 되면 좋겠다. 진짜 오빠가 소중해. 진짜 싸울 일이 없고 다 양보해 나한테. 오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. 누나가 제일 늦게 놀아. 네가 잘 돼야 엄마가 행복하니까. 정말 우애 좋은 남매네요. 야 왜 터뜨리고 싶어? 이 터뜨려 나한테 타자. 양보를 하면 안 된다. 누나 알아서 해라. 그냥 토만 나올 것 같은데? 꼴 보기 싫어. 유난히 못생겼다. 진짜 화땡. 뭐래. 대는 글러먹었다. 한번 해보자는 건가? 남보다도 나한테 못해주지? 정말 못 말리는 남매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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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